카톡에서 카톡의 자신의 아이디를 아이디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다음에 그 아이디로 친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카톡이 있죠? 카카오톡을 대체합니다. 대체면이 같이 친구 명단이 나옵니다. 이 위에 친구가 이렇게 떠야 되요. 아래쪽에 여기서 떠야 됩니다. 아래쪽에 서로 채팅하는 창이 아닙니다. 친구 창입니다. 이 친구 창에서 자기 자신의 현재 프로필이 있죠? 이 프로필. 저는 석송영상작가니까 석송영상작가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기의 프로필이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의 그 배경화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제 상단에 제일 오른쪽에 이런 것이 무궁화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요. 자기 전화번호와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이메일, 그 다음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나옵니다. 제 카카오톡은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알 수 있고 자신의 QR코드도 알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거 터치하면요. 자기 QR코드가 나와요. 툭 터치하면 QR코드예요. 이것을 다운로드 하거나 혹은 업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상대방에게 보내주셔서 친구 등록할 수도 있어요. 자 뒤로 가고요. QR코드와 프로필에 내 홈 공유 이런 것도 있고 있네요. 이게. 생일 알림. 생일 알림은 가능한 한 알리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사이 피싱이 많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에서만 배경 자동 재생했죠. 이것은 데이터 소진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럼 자기 계정을 알았죠. 아니 자기 계정이 아니라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냈죠. 이 아이디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H-A-I-L-E-U예요. 이걸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친구로 등록하느냐 하면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 친구라는 폴드에 와야 됩니다. 다시 하면 아래쪽에 요거 있죠. 제 아래쪽에 이걸 사람처럼 생긴 요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와 같이 친구가 떠요. 여기에서 아이디로 친구를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사람하고 플러스 있죠. 요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요. 여기 보세요. QR코드로 친구 등록하는 방법 다음에 전화번호로 등록하는 방법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 추천 친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아이디로 하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아이디로 하는 것을 오늘 강의로 하니까 아이디 추가합니다. 아이디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여기에 상대방의 알려주는 아이디를 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치볼게요. 아이디로 국가에 이렇게 한번 치볼게요. 국가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국가에 라고 제가 쳤어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서 그래서 완료 아래쪽에 저 하단의 완료나 이게 자판기의 완료나 저 위에 상단의 확인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이렇게 그 사람이 떠요. 이렇게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친구 추가 있죠. 친구 추가 이걸 터치하면 친구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없애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아이디 추가로 들어가서 한 번 더 해보세요. 핸섬 이렇게 해볼게요. 핸섬 H-A-N-D-S-O-M-E 핸섬이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이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핸섬이라고 하고 확인을 터치하게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툭 터치하면 이게 나오네요. 카카오 아이디를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친구 추가 이걸 터치하면 돼요. 이렇게 아이디로 친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